자 우리 주관식 문제 보자 20번 문제 fx함수를 보니까 구간함수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자 쭉 보면 0부터 2pi까지야 0부터 pi까지와 0부터 2pi까지 그래프가 달라지고 왼쪽에는 sinx-1이니까 sinx-1만큼 되려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sin함수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sinx-1 그 얘기는 원래 sin은 이거 마이너스 루트 2배 거기서 1만큼을 내려라 이런 그림인거지 됐지? 그치? 자 이런 의문서 fx에 대해서 조건을 보니까 fx랑 ft가 만나는 만족하는 근의 개수야 자 우리가 y는 ft랑 만나는 근의 개수인데 y는 ft라는거는 t를 대입한 y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3개 만나게 만들려면 ft가 예이면 되고 아니면 두번째 예이면 되네 자 가능한 ft가 두가지 그러면 가능한 ft가 두가지라고 해서 t가 두가지가 아니지 t를 대입한 y값이 예였을 때니까 그러면 가능한 t는 예 t가 예일 때야 0일 때 가능 pi일 때 가능 2pi일 때 가능 f02에 fπ가 예 f2π가 예니까 그러면 가능한 t가 0이 있고 pi가 있고 2pi가 있고 세가지 가능 이렇게 나온거지 그치? 게다가 두번째 얘가 ft 그럼 얘가 ft라면 2분의 pi 가능 그리고 얘가 가능 얘가 가능 대칭 쓰라는거네 그치? 두개의 합은 얘가 지금 2분의 3pi니까 두개를 더하면 3pi 그니까 문제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얘에다가 2분의 pi를 더하고 두개를 더해서 3pi인거를 더해라 라고 주어지면서 3pi 3pi 6pi 2분의 12pi 그래서 2분의 13pi요 라고 쓰는 얘기야 혹시 자 21번 문제가 뭐 약간 특이했던 뭐 조금 어렸던 문제인데 뭐 그냥 그대로 따라오자 자 문제 fx 결정하는 문제야 3차 함수 나왔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왔어 근데 부등식이 나와있고 f'에 3을 몰아쓰니까 결정을 하라는거지 함수가 뭐인지를 결정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부터 우리가 부등식에서 뭔가 부등식이라고 주어지면 결정되는게 아니잖아 그니까 뭔가 여기는 평균 변혈이야 평균 변혈이 얘에서 얘 사이에 있다라는거는 얘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결정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얘와 얘가 같은 순간은 결정이 되겠지 얘까지는 자연스럽게 가야돼 그치 부등식에서 결정조건 만들어지려면 1과 1 사이면 1인거니까 그치 이렇게 결정할거라고 그러면 얘가 2k 마이너스 8이 되는 k값을 먼저 찾자는거야 그치 넘겨보니까 자 4k제곱에 여기있는게 12k의 8이 그대로 넘어가면서 4 1 8 1 가능 그러면 가능한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가능 그치 이거는 결정된다고 넣어보자 자 근데 그럼 집어넣어보니까 문제 여기는 가운데 그러면 여기는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니까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 사이에 평균변화율이야 평균변화율이 왼쪽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오른쪽도 마이너스 10이겠지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주어지는거 그치 이게 첫번째고 두번째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야 얘도 마이너스 12가 될거고 여기 안에 집어넣어보니까 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면 f의 0에서 f의 마이너스 2 사이에 평균변화율이야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 이라고 주어진거라고 자 두개의 조건이 주어진거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3차함수야 3차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를 그대로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생각을 하면 결정조건 3개만 알면 f는 결정돼 근데 우리는 프라임만 결정하면 끝인거잖아 프라임이니까 f의 프라임은 그러면 여기있는게 3x 제곱에 2ax 플러스 b 라고 주어지는 a, b번 알면 결정돼 그럼 대입 대입하면 끝인거지 자 그냥 대입하는게 첫번째 풀이야 아마 1분 말했을거 같으니까 우리 2분으로 한번 해볼게 두번째 아 그러면 평균 교육이야 이 얘기는 자 문제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얘가 0이 있고 얘가 1이 있을 때 y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평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여기를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서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주어진거라고 됐지? 그러면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는 함수를 우리가 한방에 쓸 수 있잖아 fx에서 이 직선을 뺀 함수가 1과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해버리면 되는거잖아 그치? 물론 얘를 해야 되는거고 넣어볼게 자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직선의 방전식은 그럼 마이너스 10x 플러스 k야 얘를 뺀 함수가 여기 있는거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거고 1을 인수로 가질거고 최고차항 개수 1에 삼차함수 또 하나의 인수를 갖는 놈 a랑 k라는 문자 두개로 한방에 써버린거야 얘를 써버린거야 얘가 이거 두 점을 지난다 그러면 나머지 0과 마이너스 2 얘랑 얘를 지나는 어떤 삼차함수가 여기도 누군가를 지나고 여기도 누군가를 지나는데 얘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럼 얘를 대입해서 만족하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 얜 넣어버리자 그래 보니까 자 x에다가 그럼 0을 넣어주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두 식을 뺀 값이 조건이 주어진거니까 두개를 뺀 값이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4라고 주어진거니까 대입해서 식을 빼고 싶은거야 넣어주면 자 여기는 0 대입해보니까 f형 마이너스 k야 0 넣어보니까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a야 됐지 그리고 2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가 지금 f의 마이너스 2가 될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야 그리고 너머는 여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고 주어지는 것 두식을 그대로 빼봤더니 자 얘에서 얘를 뺀 값이 마이너스 24라며 얘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20이 나올거고 여기 위에는 a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빼니까 6이 남았고 마이너스 3에 1을 뺐으니까 4a라고 주어지는 것 마이너스 4 넘긴 마이너스 10 a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함수가 주어질거라고 얘가 x 플러스 2분의 5 라고 주어지는 것 자 a값은 나왔는데 k값은 모르지만 미분하라며 미분해서 3대입해라 그러면 k가 날라가잖아 그럼 함수값 결정되겠네 계산까지 할게 마지막 자 미분해서 그대로 3을 집어넣을거야 미분해서 x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을 구해라 그러면 자 미분해서 3대입하니까 여기는 왼쪽은 프라임의 3이야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플러스 10이야 곧미분 앞에거 미분하고 3대 2 3 넣어서 2분의 6 2분의 5 2분의 11 그 다음에 가운데거 미분 앞에거 3대입하니까 4 미분 3대입 에다가 앞에있는거에 3대입 가운데에 3대입 뒤에거 미분 이라고 써주면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11 얘는 22 얘가 4 2 8 더하면 30 빼면 1 답이 그래서 31 이라고 쓸 수 있다 이게 두번째 풀인데 근데 얘 말고 하나만 더 볼게 자 우선 얘까진 찾았어 K가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인데 우선 얘부터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이 문제가 주어져 있고 마지막에 내가 알고자 하는거는 프라임 값이야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 Y값 차이는 도함수의 정적분 값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 근데 이야기 F의 K 플러스 2에서 F의 K를 빼놓은 수는 인테그랄 K에서 K 플러스 2까지 F의 프라임이다 라고 읽을 수 있다고 됐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프라임 값이 나왔어 프라임은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B인거니까 나는 A랑 B만 결정하면 끝이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 보면 넣어보자 자 우선 그대로 K에다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자 집어넣어 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야 얘를 적분한 거 3의 X제곱에 2AX 플러스 B를 적분한 값이 아까 K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라고 주어진 것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럼 여기 위에 값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고 그 적분 값이 마이너스 20 이라고 나온 거네 다시 한 번 두 번째 자 그대로 K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봤어 그래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나와 여기를 적분해라 라고 주어진 거고 얘를 적분한 값이 아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12 얘가 마이너스 12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마이너스 24 라고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연립하면 A, B의 값 그냥 결정 F 프라임 결정된다는 거야 됐지? 계산도 간단하네 계산해보면 자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우함수 기함수 쓰라는 거야 그치? 기함수 날라가고 우함수 적분 두 배 그리고 0부터 1까지 두 배를 만들면 적분한 개수 1 적분한 개수 B 이놈의 두 배가 이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2 라고 나올 거니까 B가 마이너스 11 이라고 자 이 함수 결정됐어 얘가 마이너스 11이야 됐지?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적분해 보면 X삼승이니까 X삼승에 0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라 라고 나온 거고 AX제곱이니까 A의 X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뺀 것 이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 B는 아까 마이너스 11이었고 얘가 얘에서 뺀 거 두 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4 그러면 A값 주어진 거네 그치?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4이 나왔고 얘가 플러스 8이고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22니까 두 개를 빼서 마이너스 14 넘겨서 14 더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 A가 2분의 5 라고 결정되는 것 다 나왔네 결론 마지막 3 대입해라 자 여기 F라면 3 대입해보니까 3제곱 9, 3, 27에 3 넘으니까 6이 A가 2분의 5였으니까 2분의 5에다가 6 곱한 것 거기다가 11을 빼라 라고 주어진 거고 약분하면 3, 5, 15 빼니까 4 더해서 답이 31 똑같이 나온 거네 그렇지 계산이 가장 3번이 깔끔할 것 같아 다 해보자 자 22번 문제 첫째 형이 지금 K 양수 나왔고 그 다음에 A2랑 A3 부호가 반대 나왔고 그리고 점화식이 나왔어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지금 는 0 나온 거 보니까 결국 A의 N 플러스 1은 이 식이랑 똑같은 거네 자 여기는 위하구 왼쪽에는 A N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는 등차 수열을 따라가거나 얘가 0되면 마이너스 KB라는 등비 수열을 따라가거나 근데 조건이 없어 얘도 가능 얘도 가능이야 됐지? 자 이때 다섯 번째 형이 0되는 양수 K의 제곱의 합을 거해라 라는 문제니까 써보자 한번 자 첫째 형 나왔고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까지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첫째 형이 양수 K로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다섯 번째 형이 0으로 결정이 돼 있어 됐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케이스 분류야 자 여기부터 출발이 되고 0부터 출발이 될 것 같아 얘가 숫자니까 거꾸로 가보자 거꾸로 자 이를 반대로 가면 반대는 3분의 2K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K를 나누거나야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 두 가지 첫 번째는 3분의 2K를 그대로 더하거나 마이너스 K를 나누거나야 됐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두 가지 3분의 2K를 더하거나 그러면 3분의 4K가 될 거고 마이너스 K로 나누거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됐지? 여기도 두 가지 3분의 2K를 그대로 더하거나 나누거나 됐지? 근데 얘는 능력이 안 되잖아 아니 조건이 거야 A2와 A3의 F가 반대 곱해서 0보다 작다야 얘가 0일 수는 없다 자 우선 세 가지 됐지? 자 그리고 앞으로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3분의 2K를 더할 수가 없지 왜냐면 더해주는 순간 3분의 얘가 6K가 되면서 양수 양수 곱해서 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얘 앞에는 마이너스 K로 나눈 마이너스 3분의 4일 수밖에 없다 라고 나온 거네 됐지? 다시 한번 3분의 2K를 더하거나 그 다음 마이너스 K로 나누거나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오케이 그치? 얘는 음수 얘가 양수이면 오케이 양수일 수 있겠네 얘가 양수라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됐지? 그리고 마찬가지 3분의 2K를 더할 수 없어 나눠야 돼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얘가 음수 양수 오케이 됐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케이스 가능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에 그럼 얘에서 얘로 가는 게 뭐 이 거꾸로 가자 얘가 거꾸로 갈게 끝까지 3분의 2K를 그럼 더하거나 마이너스 K를 나눌 거야 그러면 얘를 보니까 얘가 지금 3분의 2K를 그대로 더하게 되면 첫 번째 K는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서 3분의 1K가 얘 K가 음수니까 안되네 첫 번째 안돼 그치? 두 번째 마이너스 K로 나눌 거야 그러면 3K분의 4라고 주어지면서 이때 가능한 K제곱이 3분의 4 라고 K제곱값 하나 나왔어 얘가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얘 자 마찬가지 3분의 2K를 더하면 그러면 K는 3분의 4 K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질 거고 3분의 1K가 3분의 2 그럼 K가 2라고 주어지면서 양수인 조건을 만족해야 돼 K가 1보다 크다가 조건이니까 1보다 큰 2 만족 그러면 이때 가능한 K제곱이 4라고 주어지는 거야 얘 가능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K로 나눈 거야 거꾸로 곱하자 K를 마이너스 K로 곱한 게 얘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제곱이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지면서 넘기고 3곱해보니까 3K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K 마이너스 2가 0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어진 거야 됐지? 아니 근데 문제는 좀 이상하네 왜냐면 얘가 지금 양수였잖아 양수에서 마이너스 K로 곱하면 음수로 바뀌는데 양수라며 얘는 뭐 당연히 안되겠네 얘도 불가능 해서 두 번째 케이스 K제곱 4라고 하나 나왔어 세 번째 자 이번에 여기 있는 게 K가 나왔고 얘가 3K분의 2 그럼 똑같네 이번에도 양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K 밑에 거로 갈 수가 없어 3분의 2K를 뺀 놈이야 그러면 그대로 3분의 2K를 빼보니까 3분의 K라고 주어지면서 K제곱이 2 얘가 가능한 K제곱 세 번째야 됐지? 얘 나왔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이번엔 여기 있는 게 K가 얘로 갔는데 마찬가지 양수에서 음수야 양수에서 음수인데 3분의 2K를 빼면 3분의 K인데 얘가 이거 될 수 없잖아 K가 마이너스 2 음수면 안되니까 마이너스 K를 곱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이 얘가 되는 것 그럼 가능한 K제곱은 3분의 2라고 주어지는 것 그냥 하면 되는 문제네 그치? 자 가능한 K제곱 전부 다 도와보니까 여기에 3분의 2 여기 위에 2가 있고 여기 위에 4가 있고 여기 위에 3분의 4가 나왔으니까 더하면 3분의 6 2 2 2 4 답이 그래서 8 2 5 라고 쓸어 문제야 그치?